자 첫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야기이고 방장호님께서 이야기를 보내셨습니다. 이야기를 보내신 방장호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때 페이스북 유행할 때 페북 일반인 여성분들하고 대화 시도 해보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페매 보냈다가 차단당하거나 싶더라구요. 소개팅 어플의 경우 일반인 여자분들이랑 채팅 시도해도 괜찮은 분들하고 대화가 잘 되는데 온라인상 네이버 카페나 SNS로 넘어가면 사람들이 부른둥이 높아지고 DM 보내도 답변조차 안옵니다. 대화 소통도 잘 안됩니다. 간혹 댓글 나면 달아주는 정도. 사실 그건 침묵활동이 아니죠. 관심도 애매한 관심을 받는거죠. SNS는 사람들과의 침묵이라고 하는데 여기엔 까다로운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어릴때 버디버디 싸이월드 이런 온라인 소셜 소통 플랫폼 많이 이해해봤으면 실제로 아는 사람들끼리 침묵하는 게이미디어 공간 느낌입니다. SNS도 버디버디의 확정판이라 생각하구요. 제가 느끼는거지만 인스타 DM이라는 것도 상대방과 실제로 아는 사이가 아니면 답변조차 받기 어렵더라구요. DM을 했다가 차단당한 적도 많습니다. 실제로 내 인스타 팔로우 수가 일반인 이상에 어느정도 영향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답변받기 어렵더라구요. 이 SNS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온라인 게임하고 흡수합니다. 온라인 게임도 비슷한 무기 고레벨 이런것들 둘러친 사람들끼리만 파티사냥하잖아요. 사람들이 SNS를 하는 목적은 사람들과의 교류나 침묵보단 개인홍보채널이잖아요. 사람들을 바깥에서 만나서 실제로 대화하면 소통이 잘되는데 SNS로 돌아오면 소통이 두절되고 교류가 안된 이유가 뭔가요? 제2의 가짜세상인가요? 여기 적어놨네요. 가짜세상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SNS를 진짜 세상에서 생각하십니까? 진짜 생각이라 생각하면 진짜 심각한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SNS를 진짜로 보는, 현실로 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거잖아요. 네. 가짜세상 맞죠?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세상 얼마든지 가짜가 진짜인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이 사이버 공간이 뭡니까? 네. SNS입니다. 난 솔직히 요즘에 SNS가 과연 순기능을 하는건지 좀 묻고 싶어요. 오히려 역기능을 하는것 같아요. 역기능을 오히려 진짜 관자를 호도하는것 같아요. 헷갈려. 그리고 실제로 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현실에서 열심히 살고 만족하는 삶을 살면 굳이 SNS같은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짜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SNS에 뭐 비싼 차나 뭐 비싼 어떤 그런 명품같은거 아니면 뭐 좋은 장소에 간거 아니면 몸매가 좋은 그런 여장분들이 나오면 진짜로 믿으십니까? 그 진짜로 믿으면 본인이 심각한겁니다. 그게 자기건지 남의건지 아니면 그게 진짜 자기 얼굴인지 아니면 뽀샵을 한건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SNS가 오히려 사기꾼 세기꾼들의 천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SNS상에 여자분들이 막 이렇게 몸매 좋은 어떤 그런 옷을 입고 아니면 굉장히 예쁜 사진이 있으면 그게 진짜 이쁘다고 생각하세요? 제 방송에 그 온라인 쪽 일하시는 분 한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자기가 SNS 이제 그 팔로워 있잖아요. 한 5만명 넘는 분들 인플루언서분들 그분들하고 이제 일을 하면서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실제하고 다 다르대요. 여자분들이 너무 다르대. 전혀 다른 사람이 나온대요. 적당히 뽀샵을 한 게 아니라 아예 전혀 다른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야. 난 아직도 SNS를 신뢰하고 믿는 것 자체가 좀 의심스러워요.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에 뭐 남는 게 있습니까? 여기에 뭐 그렇게 남는 게 있어요? 여기에 뭐 그렇게 얻을 게 있겠습니까? 오히려 있잖아요. 현실에서 만족감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SNS로 만족을 더 느끼려고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있잖아요. 왜 자꾸 남의 사생활을 보려고 그래? 왜 이렇게 남들이 뭐 하는지 일일이 관찰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SNS로 보이는 것은 오로지 이미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미지 몇 장 그 사람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다 판단하시나요? 그렇게 호소를 합니까? 근데 이 이미지는 자기 사진도 있겠지만 남의 사진도 있고 아니면 합성도 할 수 있고 수정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조작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밖구석 백수지만 SNS에서는 굉장히 잘나가는 사람과 둔갑을 시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SNS를 하는 거 아닌가? 오히려 내가 현실에서 어떤 그런 만족감이나 성취감을 못 느끼니까 SNS상으로 뭔가 좀 잘나 보이는 것처럼 포장하고 싶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안 그래요? 현실에서 만족감을 못 느끼니까 현실에서 뭔가 얻는 게 없으니까 자꾸 SNS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되잖아. 왜냐하면 현실에 있는 그대로 내 본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꾸 내 본래 모습을 꾸미잖아요. 가식적으로 자기적으로 꾸미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웃긴 게 문제가 뭐냐면 그 SNS로 뭐 자신의 어떤 얼굴을 포샵을 한다고 아니면 어떤 그런 의외처럼 몇 공사진 올리면서 그게 진짜 자기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자기의 모습이 아니잖아. 그거는 거울 안 봅니까? 거울? 거울 속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야. 통장장고 있는 돈이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사진상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속지 말란 말이에요. 점점 가면 갈수록 SNS의 가치가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콩깍지가 점점 벗겨지고 있잖아요. 사기시기 좋은 것으로 아 참 아니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방정원님한테 이런 거 왜 하려고 합니까? 아니 왜 자꾸 대화하셔달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좀 자꾸 이렇게 그 DM 보내면 왜 나한테 혹시라도 열어가 올 것 같아가지고 만나자는 제한이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아니 설령 내가 몇 번 보내가지고 한 명이 누가 보자고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정상일까요? 좋은 사람이 나올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저렇게 인스타 같은 걸로 DM을 보내는 사람들 중에서도 남들 중에서도 별로 좋은 사람이 없잖아. 그러면 그걸 보고 나오는 사람도 좋은 사람이 아닐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정말 좋은 사람을 실제로 봐가지고 자기가 보여준 그 모습 그대로 판단할 수 있잖아. 물론 실제로 보는 것도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온라인상으로 온라인상에 이미지만 가지고 만나려면 직접 만나야죠. 온라인상에 그냥 사진만 봐가지고 이산에 이쁘다고 했는데 막상 나오고 나서 딴 사람이 나오면 어떡하려고? 남자들 또 바보 같아.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제발 난 남자분들 이런 거 쫒아내 행동 좀 안했으면 좋겠어. 찐따 같은 행동 뭐 어디 뭐 여사친 이제 뭐 인스타 같은데 가가지고 사진 괜찮아 보이면 어떻게 한번 어 만남처 해보려고 메시지 보내고 굉장히 찌질해 보입니다. SNS는요 그냥 온라인상에 그냥 이미지만 올리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여기에 너무 많은 것들을 의존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도대체 몇 번에 얘기해야 돼요? 이런 거 하지 마요. 방장언니 본인 인생에 집중을 해.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방장언니 할 일이 그렇게 없어? 이게 그런 거야. 시간이 남아도니까 이런 거야. 시간이 남아도니까 할 게 없다 보니까 꼭 할 게 없는 사람들이 있고 밖구석에서 그냥 어 취업준비나 뭐 자기 인생에 도움되는 걸 안 하고 맨날 밖구석 이불 밖으로 나오지도 않으면서 씻지도 않으면서 DM이나 몇 번 보내볼까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방장언니 제발 지금 이불 속에 나오란 말이야. 이불 속에 일 밖으로 나오세요. 신내납니다. 빨리 빨리 가서 좀 씻고 머리도 안 감으면서 입을 어 계지도 않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자기가 뭐 인생에 자기 준비 운동 같은 거 전혀 안 하면서 어 맨날 배달음식 시켜 먹고 인생에 도움되는 것도 안 하면서 자꾸 스마트폰으로 예쁜 사람 예쁜 여자 없나 오 이쁘다 한번 DM이나 보내볼까 이딴 짓죠 그만하마요 이딴 짓죠 아우 진짜 여러분 있잖아 SNS를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 이미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SNS 문화가 굉장히 비정상화 돼버렸잖아요 할 말 안 할 말을 가리지 않고 막혀가지고 이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모습을 굉장히 감추면서 굉장히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가식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그런 매개체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런 거에 노란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좋은 사람 만나려고 그래 황정원님 이미 여기엔 좋은 사람이 없어 좋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없어요 괜찮은 사람은 이 SNS 밖에 있습니다 왜냐 그분들은 굳이 SNS를 안 해도 만날 수 있으니까 기회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기회가 없으니까 자꾸 여기 들락날락거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온라인상에 사람들 친해지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친해져봤자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랜선이란 한계 실제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가짜 세상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감히 얘기하고 싶은 건데 점점 감히 가셔서 사람들이 SNS에 빠지는 사람도 있는데 이미 SNS는 비정상적인 비정상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사는 게 팍팍하고 어려운데 그런 것들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를 포장하면서 감성적인 말이 있죠 너는 괜찮아 앞으로 잘할 수 있어 뭘 잘해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쓰러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난답니까 왜 있잖아 캘리그라피카 사진 몇 장 올리고 그것도 참 그런 거 백날 천장 올린다고 현실이 뭐가 바뀌어 먹는 거 사진 몇 장 올린다고 뭐 그렇게 바뀝니까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금 상태에서 나아지지 못하는데 안 그래요? 제가 젊은 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리면 이 말을 하면 분명히 듣는 사람 입장에선 저를 꼰대라고 보겠죠 상관없습니다 인스타에 너무 빠져있지 말라고 인스타에 있는 모습을 가지고 단정 짓지 말라고요 솔직히 인스타에 있는 그대로 올리는 사람들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다 자기도 진짜 모습을 안 보여주잖아 이미 전반적인 사람들이 거기에서 진짜 모습을 안 보여주잖아요 그럼 가짜 모습 아니야 가짜 모습을 어떻게 사람을 판단해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한심한 게 남의 인생 관찰하는 거예요 남이 뭐 하는지 관찰하는 거 제일 부질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앞으로 이제 내년 되면 굉장히 좀 경전도 심해지고 먹고 살기 어려워지잖아 이런 감성 경기가 빠지면 안 돼 여러분들 지금 젊은 사람들 힘든 거는요 현실이 있는 그대로 판단하고 뭔가 전면 돌파하고 이게 내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자꾸 현실을 뭔가 포기하고 감성적인 부분에 빠져가지고 정신 승인만 하고 있고 인생에서 어떤 그런 내가 해야 되는 우선순위 잡지도 못하고 자꾸 남들 어떻게 사는지 뭐에 꽂혀 있는지 이런 것만 관심을 가지니까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방정원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러니까 본인이 성장이 안 되는 거라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DM 같은 거 보내지 마세요 팔로우에 십착하지 마세요 이거 정말 부질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걸 찾으세요 도움이 되는 걸 지금 뭐 이 SNS에서 뭐 DM 보내고 마팔하고 사진 몇 장 뭐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 아니 솔직히 말해서 방정원님 먹고 살만 합니까 여러분 먹고 살만 해요 먹고 살기 어렵잖아 먹고 살기 어렵냐면 먹고 사는 걸 집중해야죠 근데 지금 여기 SNS에서 사진 보는 거하고 먹고 사는 거 무슨 상관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게 한가합니까 한관리가 없을 텐데 한가한 게 아니라 뭔가 해야 되는데 집중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이딴 데 지금 정신을 쏟아먹고 있겠죠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난이도 올라갑니다 인생 난이도 내년에 인생 난이도 올라가는데 자꾸 이렇게 감흥주의 빠져가지고 인스타에 허우적대면 건사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방정원님 이제 그만해요 그만해 방구석에서 나오세요 이룰 밖으로 나오란 말이에요 나오란 말이에요 추워도 나오세요 DM 같은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